2021년 1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신진서와 자우천이, 자우천이와 신진서의 응시배 4강, 중결승 1국입니다. 3번기구요. 자우천이 선수는 중국랭킹 21위, 신진서는 1위입니다. 주선수는 상대전적 3승 1패, 신진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자 오늘 대국은 신진서 선수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는데, 응시배는 응시룰이 있죠. 더미 7집반입니다. 더미 7집반으로 주어지는 바둑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3번기 1국, 첫수부터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서의 흑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을 두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국은 7집반이죠. 초반에 소목과 3-3, 신진서는 양화점을 뒀어요. 그리고 두 칸으로 천천히 가니까 바로 자우천이가 3-3을 떼어 들어갔구요. 참고로 자우천이 선수는 99년생, 신진서는 2000년생, 두 선수는 한 살 차이가 나죠. 젖혀가고 끊어가는 수를 두어 가니까, 여기서 한 점을 자우천이 잡아요. 지금은 이렇게 두어갈 수도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두고, 한 점을 잡고, 단수 치고, 축이 나쁘기 때문에 나릴자, 나릴자, 이런 형태, 그리고 나릴자 정도. 이것도 역시 한 판의 바둑이었는데, 자우천이 선수는 그냥 한 점을 잡는, 간명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우천이 선수는 신진서 선수와는 좀 다르게 장고형의 기사이구요. 바둑 자체는 굉장히 재주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재주 많은 스타일의 바둑인데, 신진서를 맞아서는 오늘 굉장히 단단하게 두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초반에 좀 드러납니다. 이렇게 두고, 받자, 세 칸으로 벌려갔습니다. 자, 이런 형태도 사실 예전에는 협공을 하는 거를 많이 뒀는데, 여기나 이렇게 한 칸 높게 협공하는 수를 많이 뒀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신리를 먼저 내주는, 네, 이런 정석 자체를 좀, 기사들이 좀 많이 꺼려합니다. 이렇게 신리를 먼저 내주는 거를,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도 협공하는 것보다는 받는 수를 더 많이 두죠. 하나 붙여서, 이렇게 한 칸을 두고, 배기 위로 세 칸을 벌렸구요. 이 자리는 이제 좋은 자리죠. 안 두게 되면은 역시 끊는 수가 너무 통렬하기 때문에, 가해수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네, 좀 더 능률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 수를 두었고, 계속해서 씌워갔습니다. 이 수로는 여기를 두는 것도 있었는데, 이 한 방이 좀 아프다고 보고, 계속해서 중앙을 신진선으로 씌워가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밀어가고, 좌우천이 정말 단단하게 둡니다. 자, 신진선서도 서두르지 않고, 일단 지켜가는 수를 선택을 했구요. 나를 자로 다가오니까, 역시 나를 자. 이 나를 자가 사실 좀, 굉장히 좀 특이한 행마인데, 여기 보통 이제, 이렇게 한 칸이나 나를 자, 이렇게 지키는 수가 있고, 실전처럼 지키게 되면은, 이 3, 3을 뛰어들어서, 이게 수가 납니다. 자, 이렇게 쉽게 수가 나는 형태인데, 수를 내주더라도, 바깥을 호구쳐서 제압할 수 있으면, 흙이 두텁고, 또 이쪽 7점이 또 못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지금은 그래서 나를 자로 둔 겁니다. 3, 3 뛰어도 들어오라,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좌우천이도 뛰어들지 않죠. 이쪽을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나를 자 씌워놓고, 뛰어드는 선택을 합니다. 나를 자로 받으니까, 이제 붙여가는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도 사실 신진선수가 그냥 한 칸 뛰었으면은, 뭐 가장 무난한 진행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냥 무난하게 한 칸을 뛰어나가는 건데, 이렇게 뒀어도 한 판의 바둑입니다. 지금은 뭐, 아직까지 누가 좋다, 뭐 이런 정도의 형태는 아니에요. 신진선 선수가 일단 먼저 좀 싸움을 걸어갑니다. 이걸 둬서, 뭐 이쪽을 좀 받아주면, 늘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틀어막는, 이런 형태를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좌우천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늘어뒀죠.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막 같이 젖혀서 끊어주면은, 흙을 도와주는 꼴입니다. 네, 늘게 되면 여기 끊어서, 이건 당연히 100이 안 되죠. 100이 망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만히 느는 게 정수였고,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신진선수가 거의 노타임으로 여기를 붙여갔는데, 이수가, 신진선수가 이날, 어, 정말 하루종일, 예, 바둑이 계속해서 고전을 빠지게 된 원인이 됐어요. 자, 이수로는 지금은 한 칸을 뛰는 게 정수였고요. 100이 밀면, 뭐 저추등과 늘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날일자로 가게 되면은, 날일자로 가게 되면, 여기를 붙여서 끊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밀어간다거나 해서, 이 전체 100을 공격하는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어, 지금은 뭐, 바둑이 어렵죠? 예, 5대5 승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거의 노타임으로 붙여갔어요. 이거는 늘어가면은, 이렇게 틀어막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뚫고 나와서, 흙이 괜찮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자오초니까 저치고요. 끊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느는 수가 아주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아마도 신진선수가 이곳에서, 이 수를 강가했던가, 아니면 수익기 착오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예, 이 끊는, 느는 순간, 왜냐하면 신진선수가 이 장면에서 엄청난 잔고를 합니다. 엄청난 잔고를 하는데, 뚜렷한 수를 찾아내질 못해요. 자, 이걸 좀 분석을 해드리면, 여기를 어딘가를 지키게 되면, 어딘가를 지키게 되면, 이 날일, 이 끝자로 두는, 두는 수로 인해서, 이게 못 나갑니다. 예, 못 나가요. 바깥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안에 갇히면 그냥 흙이 잡히죠. 이건 흙이 안되고요. 자, 그렇다고, 여기를 호구쳐서 선수를 해서 진행하는 거는, 이렇게만 되면, 흙이 불만이 없는데, 백이 이걸 단수치고 반발을 합니다. 이렇게 잊게 되면, 뚫어서 얼핏 보기에는, 백두점이 죽을 것 같은데, 이 입구자가, 이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막는 것과, 넘어가는 게 지금 맛보기죠.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둬서, 이쪽 반대로, 흙이 잡힙니다. 이 바꿔치기는 흙이 불만이죠. 아무래도 손해가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진 선수가 여기서 엄청 장구를 하는데, 뚜렷한 수를 찾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관통당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거는 백이 뚫고 나간 자세가 너무 좋아서, 예, 이곳에서 백이 확실하게 우세를 잡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막아서 계속해서 백을 좀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 꼬부리는 수가 좋은 교환이고요. 그리고 모자를 계속 씌워나가니까, 오히려 흙이 빵 때림을 했지만, 흙도 답답한 형태가 됐어요. 여기서도 신진 선수가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실전보다는 좀 더 진행이 편했었는데, 역시 이걸로도 좀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쪽을 두어 가는데, 어, 이렇게 나를 자로 벗어났는데, 백이 이 자리, 이 자리가 또 좋은 자리예요. 여기가 그냥 보통의 감각이라면, 그냥 뭐 이렇게 두 칸 정도, 이렇게 뛰어가는 이런 감각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여기서부터 좌우천의의 수법들을 보면, 정말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길 오니까, 지금은 여길 받아주는 거는, 한 칸 뛰어서 백이 연결이 되면, 집이 전체적으로 백이 많죠. 흙이 재미가 없습니다. 신진서도 끊어가죠.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근데 여기서도 그냥 뭐, 뭐 이런 데 지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진행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단수를 치고, 이거를 뚫고 나가는 수를 둡니다. 여기는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자리인데, 이 씌워갈 때부터 좌우천의는 본 수예요. 이 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맞게 되면은 이어서, 이건 너무 많이 당했죠. 이게 젖히면 또 뒤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안 되죠. 여기 끊어서 회돌이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결국은 안으로 끊어서 이렇게 밀었는데, 밀었죠. 얼핏 보기에는 백이 무리 같은데, 여기서 이쪽을 젖힙니다. 자, 이 장면에서 신진서에 또 한 번의 대장고가 이어지는데, 이 곳에서 신진서가 둘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한 번 끊어볼게요. 끊으면 나갑니다. 단수치면 이어요. 그럼 이 귀쪽을 만약에 받게 되면, 여기를 끊고 늘어서, 이 둘이 그냥 죽습니다. 장문으로 못 도망가요. 일로 나가도 마찬가지죠. 장문이죠. 흙이 잡을 수 있는 길은,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둬야 되는데, 젖히면, 이렇게 빈삼각으로 버텨야 됩니다. 자체로는 잡기는 잡아요.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어서 간신히 잡습니다. 축은 안 되기 때문에, 축은 지금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뭐 단수치고, 이 있고, 장문을 치셔야 되니까, 흙이 한 수 빠르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백이 여기서 이걸 잡지 않고, 그냥 여기 지키면 또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밀어가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이거 계속 받아야 돼요. 끊는 수 때문에. 백은 살아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둬버리면, 여기는 원래 흙집이었기 때문에, 흙집이 뭐 거의 늘어난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바둑은 흙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 신진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버텨가는 수를 두죠. 다음에,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빈축 형태로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도 이제, 백도 이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넘어가고요. 네, 끊는 수가 좋은 수죠. 한 점을 잡더라도, 어차피 단수를 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내면 늘어서, 백이, 흙이 양쪽이 지금 끊어지는, 여기 끊어지는 거, 수상전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이자니,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걸 내려가면, 안 되죠. 네, 망합니다. 필연의 수순이에요. 늦는 수밖에 없고, 단수치고, 이렇게 돼서, 백이, 정말 깔끔하게 다 살아갔습니다. 여기 흙집이 한 25집 나던 곳이, 다 없어지면서, 백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흙이 거의, 이쪽 백대바를 잡아야 되는, 그런 바직이 되어버렸어요. 신진서의 굉장한 고전이죠. 공격을 했는데, 이 막는 수가 일단 좋은 수고요. 이 흙이 못 살아있습니다. 흙이 못 살아있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 돌이 못 살아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신진서도 지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백이, 여기 막는 것도 좋은 수고요. 이때 한 50수부터 한 100수까지, 이 좌우천이의 두는 수들을 보면,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AI와 전혀 일치율이 완전 똑같아요. 거의 AI처럼 두고 있습니다. 여기 받으면, 여기 붙여서 한 점이 잡히면 살아가니까,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붙여간 수가 일단 준비되어 있는 수고요. 받으면, 여기를 두고, 패를 합니다. 팻감은 너무 많아요, 백이. 네, 너무 많습니다. 흙은 반대로 팻감이 없죠. 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밀어서 타협을 했는데, 관통을 해버리고요. 흙도 관통을 해서, 뭔가 흙도 괜찮아 보이는데, 자, 백에게 준비되어 있는 수가 있었죠.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 찝는 수. 자, 이렇게 끊어져 버리니까, 이 밑에 백, 흙의 돌들이, 잡히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를 밀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백대마를 좀 노려보려고 했는데, 하나 젖혀놓고, 그리고 여기를 깔끔하게 지켜버립니다. 사실 뭐 이런 데를 좀 백이 움직여주면, 이런 데를 좀 움직여주면, 여기 이제 끝난 게 선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밑에서 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지금도 물론 백이 좋지만, 이건 그래도 좀 형세를 해볼 만한 바둑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야, 여기서 이렇게 지켜버린 수가 좋았고요. 이쪽 백, 흙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이 백은 무조건 안 죽는다 이거예요. 실제로도 지금 잡으러 가는 수순을 하지만, 예, 아직 포위망이 완전치가 않아서, 잡을 수가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결국은 신진서는 한 점을 따냈지만, 이렇게 다 붙여서는, 뭐 이 돌을 계속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둬야 하는데, 도저히 형태가 잡힐 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 이쪽 넘어가는 것도 남아있어서, 결국은 신진서, 귀 쪽을 잡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백이 여기서 이런 걸 두고서, 좀 안에서 사는 수를 선택을 해줬으면, 이걸 잡으러 가서, 이거는 백도 위험하죠. 귀를 살리는 건. 근데, 여기서 자우천이가 냉정하게, 이 쪽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 형태는 반면으로도 백이 좀 좋은 형태, 그만큼 신진서는 수가 굉장히 괴로운 장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우천이의 스페셜이었다면, 지금부터 신진서 타임이 다가옵니다. 자, 일단 자우천이가 여기 둔 수로는, 이쪽 자리부터 먼저 뒀어야 돼요. 이쪽 두는 것이 좀 더 편했고,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지금 변화의 여지를 좀 없애는 게 좋았는데, 일로 가서 흙이 이쪽으로 와서, 일단 우변 쪽에 좀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서 이 백이 이제 완벽하게 살아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손을 빼고 이제 붙여간 건 좋았습니다. 근데 자우천이가 여기서 정말, 좀 통안의 수가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그냥 여길 늘어놓고, 여기 이었을 때, 이 길을 이렇게 두고서 막아서 살았으면은, 이 바둑은 신진서가 이기는 굉장히 힘든 바둑이었습니다. 여기는 살아있어요, 이렇게 둬서. 살아있습니다. 여길 둬도, 이렇게 이어서 다 단수치기면, 귀는 살아있는 형태예요. 아무리 우변을 크게 키워도, 이 애초에 이 하변 쪽이 너무 백집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도저히 집으로는 흙이 따라갈 수가 없는 바둑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귀를 살리는 수를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젖혀서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끊고 이으니까, 백이 이제 여길 지켰죠. 사실 이수로도 살았어야 돼요. 이수로도 살았어야 되는데, 아, 자우천이 선수가 마각기였는지, 네, 이 귀 사는 수를 계속 두질 않습니다. 이걸 늘어두니까, 이제서야 이제 흙이 이쪽을 잡는 수순이 오게 돼서는, 불리하긴 하지만, 개가 바둑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자, 이걸 넣으니까,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요. 이게 선수죠. 안 받게 되면 끼워서, 예, 집이 안 납니다. 그쵸? 받았죠? 자, 그러니까 두 점을 잡아서, 예, 계속 버텨갑니다. 자, 정말 완벽하게 두던, 자우천이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흔들리는데요. 이 한 칸을 띄었는데, 이 수로는 일단 이 자리를 늘었어야 돼요. 이 자리를 늘어서, 여기 연결하는 수와, 여기 한 칸 띄는 걸 맛보기로 했으면, 아직까지도 바둑은 100이 좋았습니다. 차이는 좁혀지긴 했지만, 아, 근데 여기서 그냥 한 칸 띄수가 실수였고요. 이, 이, 단수 자리가 엄청나게 컸어요. 이 자리가. 두터운 자리죠. 이렇게 되면서 바둑은 급격하게 미세해집니다. 자, 거기다가 업친대 덧친 격으로, 이때에 자우천이가 시간을, 예, 제한시간 3시간을 다 쓰면서, 벌점 두집에, 예, 벌점 두집을 당하게 됩니다. 응시배는, 음, 20분을 더 연장을 할 수 있지만, 대신에 벌점을 당하는, 그런 독특한 방식의 기전입니다. 출기가 없어요. 여기서 두집의 벌점을 당하면서, 자우천이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심적으로. 아직도 냉정하게 보면, 두집의 벌점을 계산하고서라도, 이런 식으로 정리했으면, 지금도 100이 약간이라도 좋은 바둑입니다. 자, 그런데 자우천이 지금 시간도 없고, 예, 많이 흔들리죠. 이걸 붙여갔는데, 이수가 좀 무리였어요. 젖혀가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뭐 여기를, 이쪽 귀쪽을 차지하는 선을 선택을 했는데, 한 칸 뛰어나가니까, 생각보다 귀가 별로, 큰집이 되질 않고요. 잊고서, 이렇게 느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별로 크지가 않죠. 이렇게 되면은, 흙집도 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득이 거의 없어요. 뭐 이렇게 되면 밀어놓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잊고, 이렇게 진행됐으면, 여전히 미세한 바둑이긴 하지만, 이미 바둑은 역전이 됐습니다. 더미, 그 벌점 두집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바둑은 미세하지만, 흙이 약간이라도 이기는 바둑이에요. 자, 이건 폐니까, 폐감이 백이 많아서, 이건 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살리고, 백은 이 변흙개는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서로 간에, 손해본 것도 없고, 그냥 비슷한 결과가 됐습니다. 여기도 정확한 끝내기고요. 네, 그리고 젖혀가면서 정리를 하니까, 차이는 크지 않지만, 지금 자우천이 선수는, 시간 압박도 굉장히 심하고요. 바둑은 이미 흙이 약간의 좋은 형세입니다. 여기 한 방 교환하고, 한 점을 확실하게 두 점을 잡아두면서, 지금 신진서 선수가 두는 수순을 보시면, 안전하게 두죠. 귀를 늘어서 지켜두고, 이겼다 이겁니다. 여길 지켜가니까, 하나 해놓고, 두텁게 연결한 수, 이 수가 컸어요. 이렇게 연결하고 나니까, 끼우는 수가 남게 됐죠. 끊으면 단수치고, 여기가 항상 끊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버리면 크게 수가 납니다. 이건 뭐 끝나죠. 뒤로 받을 수밖에 없고, 두텁게 하나 교환해두고, 여기는 백이 안 두게 되면은, 다른 데를 두게 되면은, 백이 딴 데에 이런 데 두게 되면은, 여기 젖혀서 엄청나게 큰 끝내기가 남아있습니다. 뒤로 쫙 돌리게 되면, 백집이 정말 많이 깨지죠. 백이 지킬 수밖에 없는데, 하나 젖혀놓고, 두텁게 중앙을 막아두면서, 이겼습니다를 선언합니다. 자, 이후에 진행이 몇 수 됐습니다. 이어놓고, 자, 여기까지의 진행인데, 지금 이 장면에서, 자오천이 선수가 결국은 돌을 던집니다. 만약에 이 바둑을 끝까지 두었으면, 반면, 여덟집 정도의 차이인데, 응시배가 더미 일곱집 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미세한 바둑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오천이가 제한시간 3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이미 두집의 벌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바둑은 더미 일곱집 반이 아니고, 다섯집 반이 되어버렸어요. 자오천이가 두집의 벌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두었으면, 지금 두집 반 정도의 차이이고, 자오천이가 이미 이때, 그 20분의 시간조차도, 2분밖에 남아있질 않아서, 한 번 더 벌점을 당한 위기에 처했죠. 자오천이 선수는, 어차피 내가 이 바둑은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곳에서 돌을 던졌습니다. 이쪽 초반에, 대마, 이쪽 흑돌이 죽었을 때만 해도, 신진성 선수가 거의 이기기 힘든, 좀 절망적인 형세였었는데, 정말 천천히 따라가면서, 이 좌상쪽 백돌을 잡고, 그리고 이곳에서, 자오천이의 실수를 응징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흑이기 때문에, 일곱집 반이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바둑이었는데, 신진성 선수가 정말 힘든, 힘든 역전승을 거뒀고요. 이렇게 돼서, 내일 모레죠, 화요일날 펼쳐지는, 이국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신진성 선수는, 응시비의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응시비의, 신진성 선수가, 과연 우승컵을 가져올 수 있을지,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중결승전 3번기 1국, 신진서와, 자오천이의 선수의, 하이라이트,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입니다. 1월 12일 화요일, 응시비의 세계바적 선수권대회 4강전 2국입니다. 중국의 자오천이, 한국의 신진서의 2국, 신진서구단의 100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1국에서는 신진서구단의 대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오늘 승리하게 되면, 응시비의 최초로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 신진서의 100번이고요. 덤은 7집 반입니다. 자, 초반에 향소목을 뒀어요. 자오천이가 향소목.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보는 소목을 향소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그런 숲입니다. 흙으로는 잘 안 두는데, 요즘에 많이 두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한쪽을 굳혀서, 백이 뛰어들면, 이걸 밑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심리를, 양쪽에 벌써, 좌상 쪽에 10집, 우상 쪽에 15집 해서, 25집을 그냥, 확보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리적인 그런 포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날일자로 걸쳤어요. 신진서는. 날일자로 걸치니까, 같이 걸치고, 어깨를 짚었습니다. 어깨. 예전에는 어깨 짚는 거 안 했지만, 이제 AI가, 날일자 굳힘은 어깨를 많이 짚죠. 어딘가 밀면 손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흙도 아예 손을 뺍니다. 날짜 씌웠고, 자, 여기서도 이제 한 칸을 띄워 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배석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밀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을 밀어갔죠. 이쪽 씌워가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를 신진서가 선수 잡기 위해서 밀어간 거고요.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도 이제 여기서, 보통은 이제 한 칸을 띄워서 받는 거지만, 이제 이렇게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 돌이 편중됐죠, 흙이. 그래서 흙도 선수를 잡기 위해서, 하나만 밀어놓고, 손을 뺐습니다. 이쪽 모양하고 똑같이 하나를 더 밀고 싶긴 한데, 백이 받아주면 되는데, 받아주면 되는데, 받아주면 되는데, 이거를 안 받아줘요. 받아만 주면은 밀어서 돕겠죠. 근데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고, 백이 이런데를 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에, 자우천이도, 여기서 손을 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받아야죠. 이건 이제 안 두게 되면, 날일자 받으면,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여긴 지킬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막아서 진행됐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두 칸으로 둔 게, 아주 특이하죠. 바둑 격언 중에, 두 점 머리 맞고서, 바둑 두지 마라, 이런 격언이 있는데, 아, 이제 그런 격언은 없어져야 돼요. 네, 두 점 머리도 맞아도 된다. 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실전에 신진성이랑, 두 점 머리를 두둑에 맞는데도, 실전적으로 두는 거죠. 이게 참 많이, 그 바둑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좁은 데를 서로 두고 있죠. 자, 그러니까 넘어갔고, 두텁게 흙이 이어두니까, 여기를 벌려뒀고요. 걸치고, 한 칸으로 벌리니까,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이 자리, 여기 상용의 수법이죠. 일로 받으면, 한 칸 뛰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깨지는 형태고, 이거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너무 실속이 없어요. 이거는, 네, 흙이 실속이 없어서, 지금은 차단하는 거는 좋지가 않고요. 위에서 그냥 틀어막기에는, 이 실리를 내주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실리가 너무 크죠. 그래서, 그 전에 먼저 한번 이렇게, 삼삼을 뛰어들어서서 물어보는 수가, 아주 재밌는 수죠.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AI 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정석가가 또 돼 있어요. 일로 받아주면은, 그때는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뭐, 들여다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수를 낼 수가 있죠. 이 삼삼 뛰어들어서, 이 1의 교환이 흙이 굉장한 득이죠. 100도 이제 일로 받는 게 정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전과 같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막는 거는 단수 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끊어서 잡으러 가는 거는, 역시 잘 안 잡히는 형태고요. 여기 단수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이 흙이 약점이 많아서, 이 백을, 이 흙을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백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그냥 이어주는 거는, 한 점을 끊어서, 이건 또 낙이 없죠, 흙이. 실전처럼 느는 게 정수고요. 이렇게, 백도 안에서 확실하게 살아두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백이 이제 선수를 잡고, 이쪽을 붙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바둑은 뭐 그냥, 아주 잘 어울린 그런 바둑이에요. 뭐, 서로 간에, 아주 잘 어울린 그런 바둑인데, 자, 이제 이 장면이, 이 장면서부터, 이제 그 균형이, 조금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좌우천이가, 긴 장고 끝에, 여기를 지키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 이 수로는, 여기를 찔렀어야 되고요. 이걸 찔러서, 백이 끊는 수가 있어요. 여기를 두면은, 여기 두는 수가 있어서, 이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젖혀서, 부분적으로는 백이 많이 했죠. 일로 나가더라도, 회돌이를 치고 있게 되면, 이렇게 후수로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부분적으로는 백이 좀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 점을 안 살리면 돼요, 흙이. 안 살리고, 뭐 이쪽 나릴짜를 둔다거나, 중앙쪽으로 키워가면 됩니다. 또는 뭐 이거 밀어놓고, 그냥 이런 데 하나 가도 되고요. 저 세 점을 가볍게 보면 돼요. 이어주면 또 일로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랬으면 바둑은, 지금부터, 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주 팽팽한 그런 바둑입니다. 자, 근데 자오천이가, 장콧 끝에 여기 지킨 수가 일단, 첫 번째 좀 느슨한 핵마였고요. 이걸 넘어가니까, 이 귀 쪽의 맛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래서 실전에 여기까지 지켰는데, 사실 이 수가, 이 바둑을 진다면, 거의 패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수로는,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여기를 붙여서, 뒀어야 됩니다. 안으로 젖히면은, 이건 100이 안 되죠. 끊고 늘어서, 이 두 점이 죽으니까, 이건 100이 무리고요. 뒤로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냥 늘어서 두면, 이 형태가, 완벽하게 다 집은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여기를 둔 다음에, 예, 이런 젖히는 맛이 있어요. 자오천이가 아마, 이 수때문에, 실전에 지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뒤로 받으면, 이제 여기도서, 패가 나고요. 젖히면 이게 끊어서,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따내는 거는, 단수치고 이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 형태가, 절묘하게, 요렇게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자체로, 백이 굉장히 득을 본 거고요. 흙은 다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가면 다 패예요. 패. 끝까지 잡으러 가는 수가 있기는 한데, 자, 이거는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는, 다 놓고 땅이 당하고, 중앙도 막히기 때문에, 이건 흙이 안 됩니다. 망한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결국은, 여기서 이어야 되고요. 백도 요렇게 둬서, 단수치면 패로 받는 거죠. 이렇게. 이 패는 뭐, 흙이 부담이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걸 잡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맛이 있어요. 이걸 백이 바로 두진 않겠지만은, 이 맛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오천이는 이렇게 뒀어야 됩니다. 귀에서 수가 나더라도, 이렇게 두고, 흙이 또 선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껴붙인다거나 했을 때, 이 백집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뒀어야 돼요. 자오천이가, 이 지킨 수가, 너무나도 느슨한 수였습니다. 이렇게 지키니까, 백이 선수를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돼서는, 팽팽했던 균형이, 여기서 완전히 깨졌어요. 백이 우세한 바둑으로 글러갔고요. 이때부터 자오천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좀 수순들이 좀 있습니다. 바둑이 불리한데도, 너무 침착해요. 자, 이 날일자 받은 수도, 지금은,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이거 막는, 이 수순을 했어야 되고요. 여기에 다음에, 이 있는 것까지가 선수기 때문에, 굉장히 두터운 곳입니다. 물론 이제, 이 끊어가는 쪽의 맛이, 흙이 좀 나쁘기 때문에, 실전에는 지켜간 건데, 지금은 어쨌든, 어, 지킬 거 다 지키면서, 흙이 이길 수 있는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버텨 갔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받은 것도 너무 침착했고요. 아, 이 한 칸이 또 선수였죠. 이거 선수 교환하고, 지금부터 이제, 때이르게, 신진서의, 어, 닦기, 부자 몸조심 생마가 시작이 됩니다. 아, 붙여간 것도 맥이죠. 이 끊어간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끄는 것도, 득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장문으로 잡혀서, 흙이 별로 한 게 없고요. 자, 여기는 선수죠. 만약에 백이, 다른 데를 두게 되면, 네, 다른 개를 두게 되면, 여기저 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 있어서, 일로 받으면, 단수 치고, 단수 쳐서, 환격으로 크게 수가 나고요. 예, 일로 받으면, 이렇게 단수 쳐서, 요, 잡고도, 예, 이 백이 다 죽습니다. 세 점 잡고 죽어요. 예, 끝나죠. 받는 게 정수고, 어, 이때부터 솔직히 끝내기인데, 뭐, 소위 뭐, 신공지능의 완벽한 마무리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자우천이가 중앙에서 집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군분투를 하지만, 굉장히 알기 쉽게 처리하고, 예, 최후의 큰 자리, 여기까지 차지하게 돼서는, 이제 막으면은, 한 칸 띄어서 집이, 굉장히 많이 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우천이가, 예, 승부수를 날립니다. 여길 두어서, 부분적으로, 껴붙이는 수로 인해서, 흙이 죽어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인데, 예, 여기 이제, 수를 내는 걸 본 거죠. 하나 끊어놓고, 한 칸 띄는 수가, 일단 준비되어 있는 수입니다. 받아주면, 딴해서, 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신진서가, 바꿔치기를 선언을 하니까, 흙이 벼는 한 점은 잡았지만, 귀에서 워낙 흙이 손해를 본 상태라, 거기다가, 또 백이 선수를 잡고, 중앙을 두게 돼서는, 예, 거의 한 것이 없습니다. 차이가 거의, 좁혀지질 않았어요. 결승 2국은, 1국과는 다르게, 굉장히 싱겁게 끝났고, 아마도 자우천이는, 결승 1국에서의, 대역전패가, 아마, 큰 효율증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거의 뭐, 말 그대로 완벽, 예, 그냥 완벽이라는 말 외에는, 제가 설명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신진서의 완벽한 승리,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